오늘 날씨의 팁 상치 더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더 줘요 그러한 데로 또 줘 상치 상치 더 얻어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걸 진짜 처음이야 처음 응 응 응 택반되는 사장이 돈을 안 넣어 응 월급 주고 그 사장이 몸으로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난 병들에 안 들어가니까 사회가 안 나오는데 왜 기원차는 왜 이렇게 맨날 몇 번 갈았던 거 같은데 내 식은 지금 갈지는 않았는데도 보면은 그대로야 내 거 검사를 안 받으니까 딜러에서도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겠구나 모르니까 다 당하지 모르니까 딜러 갈 때는 자동차 워런티가 살아있습니다 아 맞아 워런티 살아있고 딜러는 딜러는 믿을만하니까 어 일하는 게 안 보이잖아 어 그렇지 네 타이어를 이렇게 쟤네들은 월급 대대로 바꾸서는 어 일하는 거